Hello guys! 안녕하세요. 이원 교정용어 가이드로 한 주에 한 개 영어 뉴스 듣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뉴스인 레벨은요. Rot, look for people. 쯔쯔쯔쯔쯔가 사람을 찾나 봐요. 레벨 1의 음원을 공감하여 듣게 할 예정이죠. 공감하여 들으실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레벨에 맞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또는 달라 전체 문장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해석하지 말고 그 단어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단어의 메시지가 들어온다면 이것을 이미지로 기억해 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셔서요. 이 뉴스인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 뉴스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이미지를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 뉴스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We started training last year. We taught them the basic behavioural sequence of go in, find a target human, throw the handle at your neck to let us know and come back. Then we just started really increasing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So we're still at that stage where we're just trying to make the environment as close to real life as possible in terms of the unpredictability and variability in these environments. So for now, the backpack only contains technology that helps us to work with the rat to find the people. So the technology will include as a video camera, two-way audio, so that we can actually talk to people through the rat.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그 rats가 Look for people 하는 이미지 잘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한 문장씩 들으면서 이미지로 메시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트레이네들이 그 Wrestle, Train 하고 있는데 Look for people 이었어요. 걔네들이 뭘 찾고 있냐면 피플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Disaster zon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폐허 같은 거, 아니면 뭔가 무너진 곳,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Look for 하는 트레이닝 하는 느낌이에요. 아까 그 이미지가 좀 보여지네요. 다음 문장이요. Disaster zone이니까 뭔가 안 좋네요. Something bad가 happen한 곳인데 이미지가 탁탁 들어오네요. Earthquake,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뒤틀린 느낌이고요. flood, 뭐, 흉수 나와서 집이 떠나러 가는 모습이고요. 확, 카레케인이 지나간 자리로 완전히 품이 박산난 그런 느낌. 막 지붕이 뜯겨지고, 막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도 붕괴되는 이런 느낌에 지금 그런 비슷한 존에 랏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이 랏이 트레인, 너와 함께 트레인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보여집니다. Rats are small. They can easily move around the area. 영상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잘 보여지네요. Rats are small. Very small. Move around.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갔던 그 모습이 정확히 이미지로 보여지네요. They have a very good sense of smell. People can train rats like dogs. Rats are very curious. 여기서 랏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센스를 얘기해요. 센스. 근데 뭐야? Smell이야. Smell인데, train like dog이야. 강아지들도 이렇게 맞게 하고, 이렇게 먹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강아지를 트레인할 때, 이렇게 꼭 잘하면 이렇게 먹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랏한테도 무슨 주사를 먹인 거 보니까 무슨 달달한 무슨 간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바나나 같은 먹는 모습도 좀 있어요. Like a dog. Dog 같이 트레인한 느낌이고요. 그렇게 먹이는 그 랏의 표정을 보세요. 음, 음, 막 궁금해, 궁금해. 뭔가 되게 궁금한? Curious한 그런 모습까지 좀 그어집니다. Like a disaster zone. The place must look real. 얘네들이 막 설치예요. 근데 어떻게? Through.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림이 좀 기억이 나요. Through the place인데, Place like a disaster zone. 그래서 아까 무슨 약간 찌그러진 냄비 같은 것도 보였던 것 같고, 이렇게 막 나무대기, 뭔가 이렇게 되게 페어 같은 곳에도 실제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Look real처럼 볼려야 돼서, 정말 아까 그 이미지가 정말 계속 좀 남네요. 다음 문장 계속 들어보는데, 저희 이제 한 두 문장, 세 문장씩 듣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 단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백에 대한 묘사였어요. 백이 있었고요. 이 백이 special 백이라고 했어요. 일단, 카메라. 카메라이니, 그 안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communication device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무전기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무전기나 카메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special 백을 보면 어때요? 히피리 톡 할 수 있죠? To the last cure. 지금 막 구조를 하고 있는, 구조된 사람과 talk to 할 수 있다는 거. People in disaster zone에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이제 여기 카메라랑 무전기 해가지고, The rescue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까지 좀 그려지네요. 여러분, 저희 정말로 한 문장씩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문장, 세 문장 올려봤고요. 마지막에 단락까지 한번 묶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아까 그 백들은요.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요. 백이 그려지고, 카메라 보여지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rescue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이미지가 한 장면으로 잘 그려지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 뉴스를 봐서 그런지, 그 내용들이 잘 이미지로 담기는 것 같아요. 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rash이 먼저 등장했어요. rash이 프리앤밤는 모습이 처음에 나왔죠? 왜요? Look for people인데, 이제 disaster, in a disaster zone이었는데, 그 disaster zone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뭔가 flood도 있었고요. 허리케인도 있었고요. earthquake도 있었죠. 이런 bad things happen in 자리에서, rash이 어떻게 해요? very small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move around the area 하고, a good sense of smell이 있어서, people이 train like a dog 하는 거였죠? 그래서 왜 아까 우리가 막 바나나 먹이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잘했다고 이렇게 뭐 먹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like a dog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 랩들의 기질이 있어요. small 했던 거랑, essence of good smell 하고, curious라는 거 하면서, 얘네들이 curious 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뭐예요? 이렇게 막 서치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트레이너가 어느 장소에 있었죠? like a disaster zone. 폐허 같은 느낌에서 실제로 트레인했고요, looked real 같은 곳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랩들이 메고 있던 bag 기억나세요? bag이 어땠어요? a special bag이었는데, 카메라를 썼고, communication device 있었는데, rescue랑 톡초할 수 있었다. 이미지 전부 다 기억이 나네요. 메시지를 이미지 안에 넣었다면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들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해서 말해볼 건데요? 저희는 전체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요약해서 말해볼 거지만, 이 전체 내용이 좀 힘드신 분들은요, 한 3, 4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그 내용을 듣고 요약해서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엔 타이틀 이야기가 나오죠? 랩스가 look for people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in disaster zone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disaster zone은 뭐예요? something bad가 happen한 곳인데요, 어떤 어떤 something bad가 있는지 언급을 해줬어요. so, hurricanes, flood, or earthquake. 집안이 이렇게 뒤출린 모습, hurricane이 휩쓸고 간 모습, 그 다음에 막 홍수가 난 이런 모습들이 이미지로 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요, 랩스의 3 features가 있었는데요, small 했던 거랑, good smell 했었던 거랑, curious 했던 이 세 가지인데요, 요거 세 가지를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세 가지니까 제가 좀 나열을 해볼게요. first of all, rats are so small, they can move around the area. 요걸요, so small that으로 가볼게요. so, they are so small that, so that they can move around the area. also 가볼게요. 어떤 기질이 더 있었냐면, also, they have a good sense of smell이기 때문에, people eat, train them like dogs. 강아지들도 이 후각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마약탐지견이라든지, 공항 같은 데서 막 트레인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과 되게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흡사한 모습 때문에, like dogs라는 표현이 기억이 잘 났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떤 기질이 있었죠? 그들의 curiosity가 있었어요. their curiosity가 어떻게 하냐, enables them, 그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뭐를? like to, or enjoy, 뭐라는 것을, enjoy, searching through the place, 그 장소, 구석, 구석을 search할 수 있게, 또는 search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냐면, 실제로 이 place가 어때야 하는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다 바로 수식 가볼게요. place는 어때야 된다고요? which is, 그죠? which is 생략, similar to the rear disaster zone과, 동일하게 생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special bag이 하나 남았죠? special bag, 가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rats가 carry a special bag인데요, special bag에 넣어야죠, including a camera, and communication devices, to help people인데, 어떤 사람? in danger, 지금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talk to rescuers, 구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get through them,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아까 그 랜시, special bag을 메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영상 뉴스를 보고 가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기 상당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해서, 원음에서 들었던 구문과 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봤다라고 하면 뭐죠? 비교를 해봐야죠? 나와 분명히 다르게 활용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벨 2의 중국 음원으로, 나와 다르게 표현한 구문과 소리는 무엇인지, 그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는데, 내가 활용한 구문과 원음의 구문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시고요, 새로운 메시지가 또 새로운 구문하고 들어온다면, 걔도 딱 터리로 딱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너스 프롬 벨지인 컴퍼니라는 새로운 구문이 있었고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njoy searching이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여기는 like to explore라는 표현을 다르게 썼고요. 이거는 저희와 동일한 구문으로 활용해주고 있네요. 다음 장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서 저희와 되게 비슷한 구문을 썼어요. so small that they can, easily move through debris, 알아두세요? 이 debris는요, broken piece of building 같은 건데, 이런 잔해 같은 것들, 어떤 잔해 더미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들어볼게요. Also, they have very good smell to find things. Good smell to find things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좀 재밌는 건, they have a good sense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바로, they have good smell to find things. 이렇게도 구문을 쓰네요. 너와 나랑 다르게 구문을 활용하는구나. 귀로 쏙쏙 들어보았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The animals were a small backpack with special technology. 다만, 랜스는 이제 애니멀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애니멀시 wear a special backpack 이라는 소리로 바뀌어 들렸고요. 그 다음에, with a special technology 라고 해서, 카메라랑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technology라는 표현으로 활용해주고 있고요. 소리와 다른 구문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a video camera라는 단어와 and device라고 활용을 해주면서, 너무 그 뒤가 너무 이뻤는데요. help rescue를 한다고 그랬어요. help 뭐하게? communicate하게. 누구랑? with a survivor 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활용해주고 있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너무 예뻐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currently라는 너무 예쁜 부사가 좀 들렸고요. 그 다음에 train rats 를요. in simulated disaster zone. 우리는 어떻게 써요? similar to 라고 썼지만, 여기는 simulated, simulated disaster zone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구문, 다른 소리, 귀로 잘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계속 들어볼까요? when the rat finds the person in an empty room, 안에 있는 피플을 find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pulls the switch. 뭘 당길 수도 있나 봐요. 스위치를 합니다. on their vest.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베스트 같이 입었었잖아요. 여기 베스트에 있는 어떤 스페셜 스위치를, 이렇게 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 뒤로 추가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레벨 1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쉐도우 스피킹하는 방식으로, 레벨 2를 쉐도우 스피킹 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일단 여기까지 레벨 2, 구문의 소리를 비교하는 작업 맞춰보겠고요. 레벨 3, 쉐도우 스피킹 들어갈 예정입니다. 레벨 3, 쉐도우 스피킹 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좋은데요. 나는 도전해보겠다 싶은 분들은, 여기 너무 다른 영어식 동사가 나올 거고요. 긴 호흡으로 명서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라? 들을 수 없으면 눈으로 본 후에 들어보자. 라고 해서 영어식 동사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cause,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좀 활용하기 어려운 포인트고요. cause인데, 여기 영어식 구문 등장합니다. damage인데 무슨 damage냐? enormous damage 어디에? to infrastructure. 아마 flood나 hurricane 같은 거 할 때, disaster zone을 설명하는 위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enormous damage to infrastructure. 그 다음 동사. 아, 이 trap. 모두가 좀 어떻게 딱 잡아버리는 건데요. trap이라는 예쁜 동사 활용해 주고 있네요. trap people inside a collapsed building. 그 다음에 technology include. 뭔지 알겠죠? 카메라, 카메라,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을 include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including 이라는 구문으로 지난 시간에 활용해 보았고요. help.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좀 호흡이 길어서 동사 구문 볼게요. help emergency workers communicate with. 아, 워커들이 help 워크 합니다. 뭐 하도록 communicate with survivors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단어들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예쁘죠? emergency workers rescuer 정도 되겠죠? 누구랑 survivor 생존자랑 help communicate 할 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 rash인데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rash인데 giant poach rash인데 그게 african giant poach rash인가봐요. 어, 명사를 구체화하는 거 우리 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동사는 아니지만 readable 해가지고 교육하기 쉬운 가르치기 쉬운 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 플러스 형용사 서술 형태로 쓰고 있죠? 그래서 동사로 확인해 보았고요. 어려운 동사는 아니지만 이 동사 make them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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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형용사를 또 활용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활용했나 구분 볼까요? make them perfect 어떤 것에 perfect하게 만듭니까? locating things 위치하는 것에 완벽하게 만듭니다. in tight space 이거 너무 예쁜 형용사인 것 같아요. 그런 disaster zone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지 못하잖아요? 협소하다는 느낌을 tight space 라는 너무 예쁜 표현으로 활용해 주었죠. 자, 그 다음에 pull a switch 까진 좋은데요. 그 뒤에 왜 pull a switch 를 하느냐 to trigger 약해시키다 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쁜 동사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대요? return to base 베이스로 돌아오는데요. 왜요? for a reward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쁜 동사 나옵니다. 부사와 함께 등장하는데요. gradually increasing 점진적으로 뭘 increase 한대요? complexity 복잡한 그 정도를 점진적으로 increase 한다고 합니다. 명사들이 어떻게 형용사 전치사라고 수식이 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컴퍼니는 컴퍼니입니다. 근데 non-profit 컴퍼니이고요. 벨지안 non-profit 컴퍼니 자, 백팩이요. 백팩 어떤 백팩입니까? 하이텍 백팩 좋습니다. 길어요. 볼게요. 자,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communication 리얼타임 어떤 와일리스 무선 오디오 비주얼 음성과 화상이 지원되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나봐요. 자, 얘네들이 뭐해요? 얘네들이 curious 라고 하면서 like to explore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adventure spirit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excellent smell sense 라고 활용해집니다. good smell yes excellent smell sense 가 굉장히 excellent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close to reality reality와 가까워야 돼요. as close as possible 이렇게 들어오네요. as close 얼만큼? as possible 가능한 to reality 실제와 굉장히 비슷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와 레벨 3의 영어식 동사 확인해 보았죠? 공감하여 듣기 하시고 3번 말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쉐도우 스피킹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유용할 교정용어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저와 함께 한주 한개씩 교정용어 가이드로 함께 뉴스 아티클 듣는 습관 꼭 챙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week bye bye